네, 또 이렇게 다음으로 다른 곡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 곡이 구스범스! 네! 와우! 구스범스입니다! 오! 구스범! 써름! 자, 구스범스는 어... 이 곡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음악이 수직적...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직적으로 뭐가 없어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릴 때 지금 저도 그렇고 퓨스도 그렇고 약간 네?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음악에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한 번에 나오는 소리는 많지가 않아요 되게 심플한 구성이에요 드럼만 먼저 들려드릴게요 오, 좋습니다 오, 너무 좋다 그 중간중간에... 네, 네, 네! 이거 몰랐어요 그게 이제 퍼커션들이 있는데 이런 퍼커션들이 있어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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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는 곡이에요 그런데 베이스도 비슷한 게 형태가 벌스랑 사비랑 같은데 뭔가 달라요 비교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오... 이런 와우 뭔가 이렇게 조금씩 끊어져 있죠? 네 근데 사비는 오 약간 로봇들이 나올 것 같아 피카츄 좋아해요? 피카츄 좋아하죠 네 진화를 한거죠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네 여기에서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진화를 벌스2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얘는 우리가 그 일렉트릭 베이스를 이렇게 손으로 연주를 하는데 연주 방식이 이렇게 튕기는 거 말고 때리는 게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그걸 이제 슬랩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소리들이고 기본 베이스는 그리고 이 밑에 더 밑에 서브 낮은 음 오 진짜 낮다 음 오 진짜 낮다 방금 이 소리는 네 핸드폰으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면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정도에요? 네 너무 낮은 소리라서 이어폰으로도 지금 들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스피커로는 지금 땡에 밑에 들리죠 이런 게 있어야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음 벌스에 네 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끝에 가면 얘가 이제 또 진화를 하게 되죠 뿜 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그니처 사운드 이 구스범 소름 돋으니까 네 소름 돋는 소리 깨지네 시작할 때 아 한번 보컬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면 리듬 베이스 얘네 밖에 없죠 되게 심플한 구성으로 이렇게 가요 음 그리고 얘는 데모 때는 없었어요 데모 때 없었어요? 첫 번째 데모 때 아 제가 못 들어 네 이것도 수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제 삽이 가면 막 엄청 추가된 건 없는데 음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소리들이 많지가 않을 때는 소리 하나만 추가가 돼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처럼 느끼거든요 중요한 소리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시작할 때는 이 병 깨지는 소리 벌스는 이거였지만 사비에서는 오 다르네요 네 요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베이스랑 이런 거까지 해서 되게 다크한데 네 그 뒤에 약간 리듬이 있긴 한데 그때 딱딱딱딱 맞아요 펑키하게 네 어쨌든 이 곡이 그 작년 활동의 마지막 곡이었는데 네 이기도 했고 막 너무 다크하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음 어쨌든 오늘 오픈은 또 퍼포먼스가 뛰어난 팀이니까 퍼포먼스의 좀 극대화를 위해서 음 안에도 많이 쪼개 놓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곡이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살짝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그 그냥 지금까지 했던 곡들이 웬만하면은 네 1절 하고 사비하고 2절 하고 사비하고 사비하고 네 브릿지가 살짝 죽고 막 살려가잖아요 맞아요 이 곡은 계속 쭉 계속 달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안무하면서 느꼈던 게 그 죽는 파트가 없더라고요 안무가 음악에 계속 안무도 따라가니까 브릿지도 막 엄청 쪼개져 있고 막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안무를 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 곡이 브릿지가 안 죽네 이렇게 그때 알았어요 말 나온 김에 브릿지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인스트만 브릿지의 포인트는 피아노 소리인데 일반적인 피아노 소리가 아니에요 음 그 이게 뮤비도 그렇고 보면 뭔가 좀 빈티지한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아노가 일반적인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 업라이트 피아노 우리 집에 있는 피아노 소리 같은 거 음 네네네 그런 건데 튜닝이 좀 잘 안 맞아 음 튜닝이 조금 덜 된 거 같은 피아노 소리를 골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소리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연주를 해놨거든요 와우 느낌이 다르긴 하다 그쵸 일반적인 우리의 그냥 피아노 소리랑은 이건 좀 다른 네 좀 어두운? 네네네 그런 느낌도 좀 그리고 빰빰빰빰빰 할 때가 이제 또 포인트니까 이런 애들도 같이 나오고 이 곡을 쓸 때 좀 힘들었던 게 음 소리 하나하나 소스 하나하나가 되게 잘 들려야 되는 곡이다 보니까 네네 하나하나 소리들 찾는 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 네 얼마나 걸렸어요? 이거 되게 금방 썼어요 아 그래요? 아 아 아 찾는 데 시간 오래 걸렸는데 네 근데 금방 쓸 수 밖에 없었어 아 그쵸? 맞쨨 맞쨨 그때 저번에 내가 어디 방송 가서 얘기하긴 했는데 네 그 야간 작업실에서 네네네 얘기한 적은 있는데 원래 타이틀이라고 생각했던 곡 회사에서 안 한다 그랬고 네네네 안 한다 그랬는데 시간 없고 뮤직비디오 날짜는 나와 있었고 아 아 그러면은 타이틀이 나오기 전에 뮤직비디오 날짜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? 네 아 저희는 저는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컨셉 바뀌었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이제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그런 컨셉이나 방향 같은 걸 미리 들으니까 네 근데 딱 보고 이제 이제 녹음하고 안무를 해야 되는데 컨셉이 바뀌었다고 하셔서 이게 가능할까? 그러니까요 저 그 맨 첫 번째 듣고 싶어요 그 그 맨 첫 번째 맨 첫 번째 먼저 들어볼게요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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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그런 느낌이라고 랄라 랄라 이거 또 최초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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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인이 그러니까 이거에 참여한 작가들이 되게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이제 MK가 오 MK가 또 참여가 돼 있잖아요 네 MK가 제가 맨 처음에 트랙 러프하게 나왔을 때 멜로디를 좀 빨리 좀 써줘 이렇게 했는데 MK가 쓴 멜로디 라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아 진짜요?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부는 저는 이제 수정을 해서 네 시간이 댄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MK는 따랄라 이러면서 멜로디를 들어갔어요 오 아 진짜요? 어 그런데 그게 어 부르기에는 좀 안 어울리는데 이거를 씬스로 뒤에 좀 만들면 음 되게 새로운 분위기가 나겠다 싶어갖고 오 그 멜로디를 가지고 이렇게 씬스로 내가 다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? 보컬 얘기를 좀 이제 해볼까요? 네 보컬이 진짜 중요한 곡인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음 오늘 다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오 그 정도로 뭔가 엄청 많은데 일단은 벌스부터 들어보면 네 제가 하나를 꺼볼게요 네 차이점을 느껴볼까요? 네 차이점을 느껴볼까요? 오 뭔가 전에 같이 들렸던 게 뭔가 사라져서 그것만 들린 느낌이에요 뭔가 여기 지금 트레일로 보면 디스트복스라고 되어있죠? 네 얘가 프리 빼고는 거의 계속 나오거든요 어 그래요 얘가 뭐냐면 제이어스 계속 나와요 유도 나오고 오 그래요 이렇게 찌그러트리는 소리들 그 다음에 됐어에는 일부러 없앴어요 네 오 저 모르고 싶었어요 이게 같이 또 있으니까 네 직간이 됐어 할 때 요런 소리들이 좀 죽더라고 음 그래갖고 맨 처음이니까 요기에는 깔끔하게 한번 됐어는 들려주자 오 해서 요기에는 딱 없앴어요 음 구스범스 할 때 네 여기에도 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귀에 제일 잘 들렸을 소리 구스범스 네 이거 누구예요? 이거는 만든 소리인데 네 MK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큰일 났다 이제 구스범스 소리되면 구스범스 하하하하 MK도 가이드 떴으니까 아 그렇죠 MK의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프로세싱해서 음 음 좀 소리도 낮추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오 구스범스 만들었고 얘를 보코더를 써서 보코더 두 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보코더 구스범스 구스범스 오우 이게 있고 또 다른 보코더 구스범스 오우 신기하다 저거 이게 다 MK로 만든 목소리 음 이제 또 보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건 이제 떼창 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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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운스 아 맞아요 이거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있고 여기에 지금 덜렁 올 바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얘네가 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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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운스 그냥 하나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트랙 정리하기 쉽게 왜냐면 뒤에 이제 이것도 있잖아요 소스라친이 느낌은 날 새 이거를 진짜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 와우 이만큼이다 소스라친 그거고 와우 진짜 많다 이거는 뭐냐면 오우 엄청 많지 이게 그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을 가리던 얼음구름이 조각조각 음 그게 있고 팜팜팜팜팜 저는 퓨즈들이 듣고 싶을 만한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효진이 형 거기 응